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9월이 시작되고 어느새 추석도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말 태풍 소식에 마음은 무겁지만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한편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골의 주택과 농지의 구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달에 빈집을 소개하면서 새삼 느끼게 된 점은 시골의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서하고 그리고 귀농기촌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도 귀농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점이 주택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시골의 농살지을 땅은 사실 귀농해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살집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곳저곳을 찾아보고 확인해 봐도 정보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시골의 부동산은 구하기도 힘들고 잘 안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제가 생각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부동산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큰 면적이 아닌 이상 구입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시골분들은 생각외로 금전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이 많은 편이라 당장에 사용할 땅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필요하거나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금방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먼저 시골의 부동산은 지역에서 나오자마자 자체 소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네에서 집이나 농지 등 땅이 나오면 대부분 동네에 사는 주민이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빨리 팔 수 있으니 서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골의 땅을 구입하려면 기농전에 구입하는 것보다 정착해서 살다가 그 지역의 땅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골의 부동산은 값이 싸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짓거나 돌아가실 경우에도 쉽게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아도 큰 돈이 안 되고 자손들이 혹시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시골에는 생각보다 빈집이나 폐가가 많은데 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집을 방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임대를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쓰기와 싫어서 그런 겁니다 무신경으로 그냥 방치하다 보니 몇 년 지나다 보면 폐가가 되고 시골의 흉물로 남는 겁니다 동네에 사는 분들도 안 좋아하고 집을 철거하는 것도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골에 빈집이 많은데 매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골의 땅은 주변에 부동산 중개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팔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구입하는 사람이 없으면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야 되는데 도시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주변 사람의 소개로 팔다 보니 실제로 나온 물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다방, 직방 등 인터넷, 부동산 중개소도 있지만 시골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골의 주택과 땅을 구하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기농기촌을 원하는 지역에 찾아가서 탐문하면서 소개를 부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선 시골은 직접 부딪히면서 구하는 것이 최고 빠른 방법입니다 우선 기농지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부탁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직접 답사를 하려면 농번기보다는 농안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농번기에는 워낙 바빠서 외부인에게 친절하게 말 건넬 여유도 없거든요 되도록이면 가을 추수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직접 답사를 하면서 시골 분들과 만나서 부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골에 살면서 경험하고 느낌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참고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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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